두뇌 빌런이죠. IT 천재 장동철역의 이동휘씨 입장하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자 이번에 범죄도시의 두뇌 빌런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동휘씨입니다. 오른쪽부터 먼저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어머나탄미소. 자 중앙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어머나탄미소. 자 왼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이동휘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다시 돌아온 범죄도시의 히든카드. 장희수 역할의 박지원씨. 어머나탄미소. 자 왼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이동휘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다시 돌아온 범죄도시의 히든카드. 자 열어두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